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used가 들어가는 세 가지 표현, used 동사원형, be used 명사, be used 동사원형, 이 세 가지 표현을 미드 예문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예문부터 들어보시죠. be used 명사, be used 뒤에 ing가 왔을 때에는 익숙하다 입니다. 저는 명령을 따르는 것에 익숙해요. 경찰이나 군인이겠죠? 저는 명령을 따르는 것에 익숙해요. 나는 넘버원인 것에 익숙해, 최고인 것에 익숙하다고. be used의 발음은요. be used라고 이 부분을 used 이렇게 발음합니다. used 이러지 마시고요. I'm used. 발음을 외워주세요. I'm used. I'm used being. 빙 이렇게 안하고 있죠? 빙 이렇게 했습니다. 비은이 바로 빙이고요. 최고인 것에 익숙해. I'm used to being number one. I'm used to being number one. be used 뒤에 명사가 오면 익숙하다 이고요. 그 명사 형태가 ing 형태인 동명사가 왔습니다. ing 형태의 동명사도 좋고 그냥 명사도 괜찮아요. 전 그것에 익숙해요. 적응돼 있어요. I'm used to it. 외워줍니다. I'm used to it. I'm used to it. I'm used to it. But I'm used to it. Once I get used to the extra weight, I'll be back on track. Once I get used to the extra weight, I'll be back on track. Once I get used to the extra weight, I'll be back on track. ONCE는 일단 뭐뭐 화면이고요. 비동사 대신에 비동사 류에 해당되는 GET이 들어왔습니다. BE USED는 익숙하다고 GET USED는 익숙해지다 입니다. 일단 늘어난 추가 무게에 익숙해지면 트랙이라는 것은 열차가 원래 가야 되는 궤도 길이죠. 그죠? 그 궤도 위로 다시 돌아올 거다. 일단 늘어난 추가 무게에 익숙해지면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A가 B랑 다르다 이 얘기고요. A is different than B인데요. Different drum used라고 드럼처럼 된이 잘 안들리죠. 그죠? 물론 그게 내가 익숙했던 것과는 좀 달라. 두번째 표현, BE USED 동사 원형으로 가볼게요. 두플리켓이라는 것은 복사본입니다. 여기서는 복제 열쇠이고요. 복제 열쇠가 쓰여졌어요. 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BE USED 동사 원형은요. 사용되어지다 동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됩니다. 동사하기 위해서 쓰여졌다. 사용됐다. 이용됐다. 복제 열쇠가 쓰여졌어요. 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말이죠. 스탭은 찌르다입니다. 그럼 이것이 사용되어진 건가요? 그녀를 찌르기 위해서? I bet you라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말이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 스노 글로브를 부수는데 말이죠. 스노 글로브라는 것은 유리에 어떤 들어있는 장식구입니다. 지구본처럼 생긴. I bet you this was used to smash the snowball. I bet you this was used to smash the snowball. It was used to kill a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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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물건이 사람 죽이는 데 쓰인 거군. It was used to kill a man. It was used to kill a man. 탄산 나트륨, 그것은 맥주병 만드는 데 쓰여 탄산 나트륨이라는 것은 맥주병을 제작하는 데 쓰이지 그 나침반이 우리를 찾는 데 쓰여졌어 그 나침반이 우리를 찾는 데 사용됐어 세 번째 표현, used를 가볼게요 그리고 나 예전에 외과의사였어 과거에 뭐뭐였어, 뭐뭐하곤 했었어 라는 그런 뜻이고요 이번에는 비동사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주의하셔야 돼요 비동사가 없고 바로 주어 다음에 used 바로 가죠 제가 옛날에 그녀의 룸메이트였어요 저도 옛날에는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저도 한때는 신을 믿었었죠 지금은 믿지 않아요 저도 한때는 등반을 다니곤 했었죠 지금은 다쳐가지고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의 얘기입니다 다치기 전에는 등반을 다녔었다 climb mountains이기 때문에 climb 수준은 거의 등반입니다 가볍게 걷는 등산은 아니고요 등산은 그냥 우리말로는 하이크라 그래요 저도 예전에 그거 했었어요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지금은 다쳐서 하지 못하지만은 예전에 그거 하곤 했어요 used의 주어로 사람만 쓰이는 거 아니고요 this도 정말 많이 쓰입니다 있잖아 여기는 옛날에 내 침실이었어 여기가 예전에 니 방이었어 너 여기서 뭐하는 거야? 이곳이 옛날에 내 집이었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곳에 오곤 했어요 내가 아이였던 때 이후로 해서 지금까지 쭉 여기에 방문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할머니 집이었어요 Be used to 명사 익숙하다 Be used to 동사원형 이용되다 사용되다 Be used to 동사원형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뭐뭐였어 뭐뭐하곤 했었어 자 그러면 이 표현 세 개를 랜덤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세 개를 무작위로 들어볼게요 I 들리고 나서 M이 안 들리죠 그죠? B 동사가 있다면 I am 또는 I'm 이렇게 들렸겠죠 I'm used to, I am used to 이렇게 갔을 건데 지금은 I 밖에 안 들립니다 I used to 이렇게 가죠 제가 예전에 잭슨블에 있을 때는 교통과에 일했었어요 경찰에게 patrol 쓰면 교통과입니다 순찰하는 차, 경찰차죠 그죠? patrol car 제가 예전에 잭슨블에 있을 때는 교통과 일을 했었죠 I used to work patrol back in Jacksonville I used to work patrol back in Jacksonville I'm used to it, I'm good at it I'm used to it, I'm good at it I'm used to it, I'm good at it